디지털키로 이용가능한 기본기능 및 부가기능에 대한 안내입니다. 디지털키를 차량문에 접촉하여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무선충전패드에 거치하여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. 이번엔 디지털키 앱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. 앱으로 차량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. 문을 닫아보겠습니다. 비상경보를 작동 해제가 가능합니다. 원격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키 앱의 도어락 버튼을 누른 후 4초 이내에 원격시동 버튼을 누르시면 비상경이 박렬하며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. 시동을 꺼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트렁크 열림 기능까지 최소 10m 이내의 거리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동작 가능합니다. 앱 화면에 차량 이미지를 누르시면 차량 상태 확인 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. 이곳에서는 누적 주행거리, 최근 주행 연비, 주행 가는 거리와 연료 잔량 등은 물론 타이어 공기압과 도어 잠금 상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개인화 설정 기능인데요. 먼저 사전에 설정해놓은 개인화 프로필과 디지털키 간의 연동 과정을 진행합니다. 이후 디지털키로 문을 열면 좌석이 자동 조절됩니다. 다음으로 차량 탑승 후 무선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시동을 걸면 아웃사이드 미러, 사운드, 드라이빙 모드, 내비게이션, 라디오 주파수 등이 자동 조절됩니다.